풍물동아리 풍덩 회장 풍물동아리 풍덩 회장으로 있는 황숙경이라고 합니다. 풍덩은 지금 전교조 세종지부 소모임 활동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요. 지역 주민, 학부모,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선생님들까지 회원으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풍물 공부하고 놀고 그러는 동아리입니다.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 전교조 세종지부 풍물패 풍덩이 이곳에 들어올 때는 만복이 따라 들어오고 우리가 이곳을 나갈 때는 만액이 따라 나가는 뒤 1년이면 12달, 과년은 16달 1년 365일 시시대대로 찾아들고 스며들고 파고드는 연회, 월회, 일회, 시회, 삼재팔람, 관제구설 코로나19 이놈의 잡기잡신을 죄에다 쓸어나가 죄! 저 멀리 우주밖으로 던져버리고 죄! 물 묻은 바가지에 깨달아 붙이 끈끈이에 파리 가라 붙이 코로나에 객시 가라 붙이 나갈 나갈 붙으소서 잘한다! 후하하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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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